시작하는 사람 우리가 또 다시 왔다 다시 와서 많이 기다렸었냐 좀 더 멋있게 돌아왔다 계속 사랑해줄래 왔어요 왔어요 세븐틴이 왔어요 친구들을 몰라서 다같이 본방사수 우리도 여러분께 즐거움드릴게요 왔어요 왔어요 세븐틴이 왔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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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븐틴이 왔어요 세븐틴TV CZ3가 드디어 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리얼 세븐틴 다같이 리얼 세븐틴 세븐틴 뉴스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번째 뉴스 우리 민트들 세븐틴TV airs every Tuesday Thursday to Saturday from 8 to 11 p.m. I hope you guys are prepared to watch that I hope you guys are able to watch it every day And its season 3 of 세븐틴TV is going to be much more different than the other seasons so be ready to watch a more new unique and hard-working 세븐틴 Thank you 자 두번째 뉴스 우리 핑크들 나와주세요 두 번째, 뉴 세트, 세븐틴 뉴 페이스 등장! 지난주 토요일 게리라 방송 엔딩 때 깜짝 출연했죠. 살짝 얼굴만 비쳤던 우리 정환 씨! 인사했어요! 하나, 둘, 셋! 시즌 3서부터 함께하게 된 19살 윤정환입니다. 자세히 보러! 형, 각오 한 번 해주시면. 열심히 하겠습니다. 화이팅! 난 몰라, 난 몰라! 오렌지 색깔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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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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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난 7일 날 저희가 애프터스쿨 선배님들의 세 번째 뉴스! 세 번째 뉴스! 저희가 애프터스쿨 선배님들의 폴댄스 컴백 스테이지를 보러 갔었는데요. 저희가 이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모습을 딱 한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때도 정말 멋있었는데 무대 위에서 직접 하시는 걸 보니까 또 다른 감염을 보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하루빨리 데뷔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. 우리 정말 재미야죠? 잘했어. 자, 우리 다음 뉴스! 네 번째 뉴스! 빠빠빠! 노란색 TV 이고싶은요? 네! 노란색 뉴스! 노란색 뉴스예요. 네 번째 뉴스! 네 번째 뉴스! 네, 안녕하세요. 네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캐스터 의우성 홍민입니다. 네, 우리 차이나 보인 명명씨가 학교 시험으로 인해서 오늘 시즌3 첫 방송을 하고 바로 중국 참식하게 되었습니다. 목소리 왜 그러세요? 아니, 아쉽죠? 네. 지윤씨, 명명씨가 중국 가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? 많이 아쉽지만 학교 시험 때문에 가는 거니까 잘하고 왔습니다. 아, 지금 봐! 네! 그래서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잠시만 안녕 명명씨! 그러고 보니까 저희도 얼마 안 했으면 저희도 이제 기말고사입니다. 아, 예! 자신있어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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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! 마지막 기말고사! 2학 때 당황하셨어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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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윤이 형 시험 자신 있으신가요? 말.. 네! 당황하셨어요! 여러분도 파이팅입니다! 파이팅! 세븐틴 뉴스, 세븐틴 뉴스였습니다. 아! 아직 나가는 데 이렇게 마무리하시네요. 자세! 자세 유지! 자세 유지! 다섯 번째! 뉴스! 어김없이 라이크 세븐틴 콘서트 소식! 이틀 오인 목요일 라이크 세븐틴 방송 첫 번째 유닛 대결은 보컬! 보컬 유닛 대결입니다! 하하하하 우리는 왜 그래요? 보컬 유닛 대결입니다! 네! 보컬 유닛! 총 네 팀을 무작위로 뽑아서 보컬과 랩을 동시에 보여드리는 곡을 정의한다고 저희도 살짝 들었는데요. 어떤 멤버들이 한 팀이 되고 어떤 곡을 뽑을지 많이 궁금하시죠?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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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월 17일 라이크 세븐틴 콘서트 무대를 차지하기 위한 첫 번째 대결!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! 네! 그럼 저희는 돌아가보세요! 가볼게요! 안녕! 안녕! 자 우리 리얼 세븐틴! 바로 시작해볼까요? 네! 하나 둘 셋! 라이크 세븐틴! 시작! 이거 뭐하죠? 모으니 모으니! 시작이야? ㅅㅂ 몰아! 여보세요? Nitina! 여러분도, 힘들어놨다! Woo również! 안녕! Baseball! Subtitled её 많아서 Array 여관 목적에 하지마 하지마